1, 2, 3 SM창 콘서트를 할 때 멸치가 구타당할 때 응력이 살쪄서 신동이 될 때 배고픈데 밥이 없을 때 누가 딸기 우유 마셨을 때 사랑하는 F 봤을 때 내가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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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출 때 여기까지입니다. 랩을 하는 말이에요. 항상 랩해야겠다. 그러니까요. 맨날 맨날 웬만에 하겠다.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의 사연 바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밀 하나씩 저희가 살살 조심스럽게 폭로를 해드릴게요.